저는 이 집 앨범에 있는 카푸치노우라는 곡을 읽어보겠습니다. 그대가 곁에 있으며 곁에 있으며 그대와 함께 걸으며 우린 같이 걸으며 너의 가슴이 떨려와 내 마음을 그대가 말해준다면 지금이라도 너에게 쉽게 말할 수 없을 텐데 내 마음을 그대가 알아준다면 지금이라도 너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게 그대가 곁에 있으며 곁에 있으며 나는 행복해 그대와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오 이런 상상을 하고 해 내 마음을 그대가 알아준다면 지금이라도 너에게 쉽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을 그대가 말해준다면 이런 마음을 그대가 말해준다면 지금이라도 너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게 너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을 텐데 너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을 텐데 내가 곁에 있으면 곁에 있으면 나는 나는 행복해 그대와 마주 앉아서 그 마음을 마시는 그런 상상 감사합니다